안녕하세요. 파워 디렉터에서 영상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반적으로 사진입니다. 사진에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 파워 디렉터에서는 그것을 키프레임 주는 방법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파워 디렉터에서 사진을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네마스터에 가서 애니메이션 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파워 디렉터가 와서 그것을 보여줘서 키네마스터와 파워 디렉터의 차이점을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키네마스터 를 봤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나 터치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화면에 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화면에 드론이 있는데 이 드론은 현재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세요. 움직이지 않죠? 이런 진행이 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에 키프레임을 주려면은 이미 여러분들도 그전에 배웠다시피 제가 여기에 대한 강의를 올린 적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드론이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된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줄 때는 이 아이콘으로 쓰지요. 이 아이콘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이 아이콘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겨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겨요. 여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요즘에서 시작하잖아요. 벌써 동그라미가 생겼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시작을 해 볼게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이걸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재생 헤드를. 그럼 이 드론이 화면에서 보세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쫙 나타났어요. 그리고 화면이 커집니다. 이렇게 여기 변화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 왔을 때 이게 타임라인에서 이게 이렇게 이동했을 때 요 화면에서는 이 드론이 변화를 줍니다. 이렇게 작게 해 가지고 요렇게 오른쪽으로 사라지게 해요. 제가 다시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드론이 다시 나타나게 되겠어요. 드론이 싹 나타나세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싹 나타났어요. 화면을 좀 크게 할게요. 이렇게 크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 드론이 이렇게 가면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또 이것을 화면에서 이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적게 하고서 저 위로 사라지게 만들게요. 이렇게 사라졌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고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키네마스트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강좌를 올렸습니다. 제가 프레이 해 볼게요. 드론이 이렇게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나타나서 아래쪽으로 갔다가 위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싹 해볼게요. 이러한 기능을 애니메이션 주는 기능이 파워 디렉터에서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메뉴를 내놨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고 계세요. 자 여기서 파워 디렉터로 갑니다. 파워 디렉터에서 제가 이미 마련한 파워 디렉터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 여기서 프로젝트가 있으면 여기 보세요. 이게 들판입니다. 들판에서 아까 그 드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드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 오블레이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여기 동영상 아이콘을 터치해서 드론이라는 단어 드론 속에 제가 넣어놨어요. 여기 제일 위에 거에요. 이걸 터치해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 드론은 가만히 있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죠. 여기서 청색을 빼 버릴게요. 청색을 빼기 위해서는 스톱하고요. 드론에서 청색을 빼기 위해서는 일단 크로마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필을 터치합니다. 연필을 탁 터치하면은요. 크로마키 사용이라는 것이 여기 있어요. 크로마키 사용. 이걸 써서 여기에 청색을 빼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드론만 남겨야겠어요. 크로마키 터치한 다음에 스포이드를 터치하죠. 스포이드를 터치해서 화면에 여기 스포이드가 생겼어요. 여기 적당한 자리에 아무것도 갖다 놨습니다. 여기 갖다 놔면 이 청색이 빠졌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이걸 두 분 터치하면은 저장이 되죠. 자 툭툭 터치했어요. 자 여기 화면에 보세요. 드론이 여기 있습니다. 드론이. 드론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게 화면을 밑에 아래 보세요.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이동해도 드론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여기 움직임을 주겠습니다. 사진에 지금 사진과 다름없어요. 이 사진에다가 움직임을 주어 보고 있어요. 이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역시 연필을 터치합니다. 이거 컨트롤이라고 하죠. 연필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시면은 키 프레임 변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키네마스터의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키 프레임 변화는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자 이걸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핵심은 이겁니다. 이 다이아몬드하고 화살표 했죠. 이거로 조절합니다. 자 그러면 해 볼게요. 타임라인에서 여기에서 시작하겠어요. 타임라인에서 이 재생에다 편집선을 편집 라인을 여기 갖다 놓고 화면에서 이걸 움직입니다. 드론을 적게 하고서 왼쪽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 다이아몬드를 터치합니다. 탁 터치하면요. 타임라인에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생겼죠. 이것이 바로 키 프레임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키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키 프레임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동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렇게 여기 재생에다 여기가 왔죠. 그때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서는 이렇게 드론이 이렇게 나타나서 드론을 좀 크게 할게요. 약간 비틀까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크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또 이동합니다. 타임라인에서. 타임라인에서 이동했죠.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화면에서 이 드론을 크기를 줄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오른쪽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키 프레임 다이아몬드 생겼죠. 이렇게 키 프레임을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시간이 이렇게 조금 가서 조금 있다가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다시 여기 터치 하겠어요. 터치하면 툭 터치하면 여기에 다이아몬드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다이아몬드 사이에서 드론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했잖아요. 위치를 화면에서 안 바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동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동했습니다.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다시 드론이 드론이 나타나게 해서 좀 크게 이렇게 회전을 시킬까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타임라인에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크기를 작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이거 핸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아까 이거 키프레임 줬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재생해야 될 여기에 딱 갖다 놓으면 여기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다이아몬드의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이 마이너스는 키프레임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툭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없어졌죠. 다시 보세요. 키프레임을 여기서 터치를 합니다. 제가 터치를 하면 여기에 다이아몬드 키프레임이 생겨요. 터치해서 지금 생겼죠. 여기에 다이아몬드의 마이너스가 생겨요. 다이아몬드의 마이너스가 생겨요. 다이아몬드의 마이너스를 터치하면 여기에 다이아몬드 키프레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것을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사라지게 저 위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 놓고 이게 천천히 나타나게 하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원하는 대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끝내고서 다음에 이것을 두 번 터치합니다. 두 번 두 번 터치하면 이렇게 편지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편지 화면이 여기에서 이 키프레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프레임 시켜 볼게요. 드론이 나타났죠. 나타나서 오른쪽으로 사라졌어요. 좀 있다가 다시 드론이 나타났죠. 나타나서 회전을 하면서 왼쪽으로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나타나서 확대됩니다. 자 이렇게 무엇이든지 이렇게 여기에서 쓰던 이와 같이 어떤 물체 어떤 물체의 공간에 동영상을 동영상 사진을 사진이나 스티커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를 시키는 키프레임이라고 여기에서는 파워디렉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키네마스트에서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썼어요. 이상 파워디렉터에서 애니메이션 주는 방법 즉 키프레임 주어서 움직임을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